돈을 잘 버는지 아니 PD 뉴스를 볼 때 뭘 보라고 했어 내가 뉴스를 볼 때요? 철강이 자 그래 종목 다 어저께 내가 말한 것대로 좀 해갖고 찾아갖고 왔어? 조사 좀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랬어 알았어 줘봐 뭐 이것저것 많이 적어갖고 왔네 오늘 이제 종목을 진짜 사야 되는 거야 철강주들이 벌써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종목을 사야 돼 뭐 대한재강 1954년 창립 재강 압연 기공 9월 가곡도 신공한 건설태회법 시행 이런 거를 좋아 테마도 좋고 실적도 좋고 케이지 동부제철 냉량가판 용융아연도군강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철강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동국제강 어쩌고저쩌고 동국제강 왜요? 아 못 보신 거.. 못 보신 줄 알 것 같아요 못 보신 거예요? 아 또.. 아 이러면 장세욱 부회장 잘생긴 건데 이거는 종목하고 앞으로 주가하고 뭔 상관인데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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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조사해갖고는 장세욱 부회장 잘생긴 거 장세욱 부회장 잘생긴 거 이건 뭐냐? 폐기 사고는 뭐냐? 아 폐기가 보이시더라고 아 폐기 점도 안된다는 아 폐기 그래 오놀이스크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지 잘생기면 직가가 올라갈까?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래갖고 그럼 네가 나름대로 조사를 열심히 한 거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살 거야 아 저 당연히 동국제강 동국제강을 산다고? 동국제강을 산다는 이유가 장세욱 부장은 어떻게 생겨서 산다는 말은 아니지? 네 아니요. 그리고 장세욱 부장이야. 아 장세욱 부장이야? 어어. 장세욱 부장 내 이름은 아니야? 너 내 이름은 알아? 장용재. 어 장용재. 내 이름은 알아? 장용재. 세계 1위에요. 컬러강파. 컬러강파는 세계 1위야? 네. 그래. 뭐라도 하나 1위 하고 있는 게 낫지. 네. 내가 봤을 때는 방금 나온 뭐 동국제강이 됐든 케이지 동부제철이 됐든 대한제강이 됐든 셋 중에 뭘 사도 다 상관이 없어 근데. 어차피 철강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지금 이거는 다 우리가 몇 번 거치고 나서 이제 컨택을 한 거잖아. 어? 그러니까 뭘 사도 상관은 없어. 우리 동국제강은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서 사. 네 알겠습니다. 몇 주일 정도? 100만 원 다 사 그냥. 아 진짜요? 100만 원 다 사. 어차피 우리 천만 원 있잖아 너. 네. 100만 원 다 사보고 떨어지게 되면 밑에서 또 사면 되는 거고. 일단 사 100만 원치 다. 사고 나서 전략은 이제 그 이후에 하나씩 짜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100만 원치 사. 알았지? 네. 하고 이따 사갖고 한 거. 지금 사 지금. 어 지금. 어 지금. 아니 나 이따 사갖고 한 거를 피디가 그 찍어서 찍어. 네. 네 일단 사. 일단 사고 나서. 같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사시죠. 아니 촬영하기가 지금 복잡하니까. 이따 같이 따로 촬영해갖고 그냥. 촬영하고. 맨날 저희한테 넘기시고. 따로 촬영해갖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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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촬영해 와라. 촬영해 와라. 하하하하. 나 일해야 되니까. 나 일해야 되니까. 아 맨날 일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자 그럼. 찬집이 다 해놨는데 지금 이거. 응. 조금 보고. 뭐. 알았어요. 뭘 안 샀어. 알았어요. 뭘 안 샀어. 맨날 촬영해 와라. 촬영해 와라. 맨날 일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 뭐야. 종목을 볼 때 뭘 봐라. 재무제표를 봐라. 어 두 번째. 최고 대비 마이너스 40%인지 확인해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회사를 조사해라. 그렇지. 뉴스나 유튜브 보고 이슈. 이거는 뭘 중심으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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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는 뭘 중심으로 뭐라고 그랬어. 비전이. 그 놈의 비전은 왜 그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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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에 왜 꽂혀가지고. 왜 맨날 뭐. 그냥 비전이야. 이거 잘 보냈어. 아니. 피디. 네. 뉴스를 볼 때 뭘 보라 했어 내가. 네요. 이슈? 철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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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싱싱. 아. 도와. 패싱싱. 도와. 아니 얘가 뉴스를 볼 때는. 중간적인 사실을 입각해서 보지 말고. 어. 객관적인 사실을 입각해서 내가 보라고. 어. 19호. 어저께 얘기를 했잖아. 뭐 최신 뉴스를 봐야지 그러면. 아 피디님도 찍고 싶어. 뭐 한 5년 전 뉴스 한번 보려고. 이것도. 이것도 정상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최신 뉴스를. 피디님 여기 와야 해. 뉴스를 봐야 해. 무슨 뉴스를 봐야 해. 최신 뉴스를 봐야 해. 이거 좀. 아니. 어제 23시간 전 뉴스가 너무 내리에 박혀서. 아 이런 지금 이슈가 있구나. 뭐 예를 들어서 동국제강을 봤는데. 사상 최대 23시간 전에 나왔던 뉴스지. 아 동국제강이 되게. 최그. 최신 뉴스가 많다고. 최신 뉴스.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최신 뉴스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목을 받고 있다. 그렇지. 그런 뜻도 있는 거지. 뉴스가 자주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뭐 뉴스가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되는 것들은. 그만큼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팁도 있는 거야. 아니 대답 잘 했네요. 오늘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가을이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해보는 거니까. 뭐. 결과를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신이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뭐. 예. 다시 좀. 원래 올라갈 종목이었는데. 애가 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탓.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누구 탓? 너가 사서 떨어지는 거야. 가을이 탓. 자.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이따가 끝나고. 해줘. 고맙습니다. 궁극재강. 매수하러 가시죠. 가시죠. 제가 철광주에 궁극재강이라는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할 거예요. 100만 원어치를 다 매수하라고 하셨는데. 우선 미래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나 이거. 네. 또 까먹었어요? 네. 종목재강. 지금 올라가지고. 17,600원인 거야. 계속 오르고. 여기 장세포이잖아. 그렇게 잘생겼어요? 아. 한 남이시더라고요. 훈훈하신 거 같아. 찾아가야 돼. 근데 어떻게 하더라도. 주식 주문. 아니 아니. 그 왜요? 이거 쓸 수 있어요? 어. 손가락 안 펼 뻔했네. 몇 개 정도 해야 되나? 아까 대표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응? 땡땡 가능 수량이라고 했는데. 최대. 어. 거기서 최대. 어. 아 이거. 있을까요? 비누가 또 어딨지? 비누가 또 어딨지? 비누가 또 어딨지? 비누가 또 어딨지? 비누가 또. 아 나 너무 어려워. 이렇게 원시적으로 하는 거 맞나? 원시적으로. 98만 8천원. 98만 8천 100원. 이거 82주 주문할까요? 그때 손절해가지고 마이너스라서. 네. 좀 깎여가지고. 그리고 이거 위에는 100만원이 넘어요. 응응. 아 왜 왜 손까지 보이나? 손 떨리는가? 가희씨. 그 버튼 누르려고 한 거 뭔지 봤어요? 내 돈에? 아니 이거 주문 어딨어. 아이고 얘. 다시 해야 돼? 뭐였지? 80. 82였나? 아니 최대 한 번 눌러봐요. X하고. 82주 X하고. 최대 눌러봐. 최대. 어. 어? 어? 뭐야. 달라요. 가격이. 응. 왜 다르지? 팔 때 가격이 또 다른 거구나. 응. 그쵸. 근데 팔 수가 없지. 빵주니까. 그럼 44주를 매수하겠습니다. 오오. 신분 걸렸어. 네. 동국잭은 믿자. 믿어도 될 거 같아요. 제가 직접 조사한 거니까. 제 탓이죠. 뭐 떨어지면. 여러분들도 동국잭 아니다. 그냥 조사해서 구매하세요. 아니 구매하니 매수하세요. 구매. 구매라고는 또 안 써요. 매수해. 매수해. 안녕. 찍어 있어요. 근데 2만 원 곱하기 44주 해도 88만 원이니까. 네. 다시 돼요? 돼요. 어? 그럼 추가 매수. 뭐야? 이거? 저 최대 매수한 줄 알았는데. 구주를 더 매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주를 더 매수하겠습니다. 응응. 내가 아까 뭘 그랬지? 어? 내가 하면 꼭 이렇게 모아. 뭘 알아. 끝. 끝. 끝.